남구 쪽이고 언덕은 없어요. 언더 올라가기 전에 있는 빌라고 신축 차집집입니다. 매매가가 3억 3천 2백이네요. 3억 3천 2백이고 이 집은 화장실이 커요. 여기 화장실이 두 개인데 거실에 있는 화장실도 크고 좀 있다가 안방 화장실도 보면 큽니다. 여기 보면 세탁실 있고 작은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거실 겸 주방 있고 구조가 일자 구조에요. 일자 구조고 여기도 작은 방 하나 있고 보통 이제 여기 안방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안방 화장실은 좀 작은 편이 많은데 여기 안방 화장실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. 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